잠깐의 티비티 스타티비와 함께하는 자아 랭킹전 자 8강전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그토스랑 이티의 경기 자 일단 뭐 첫번째 경기를 제가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두번째 경기는 제가 전략적인 승부를 한번 던져볼게요 쌀랄랄라 쌀랄라 대놓고게이트 한번 가볼까 얘들아 대놓고게이트 할만할 것 같아 이거 대놓고게이트라는 전략이 이거 뭐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는 전략이기 때문에 쇼아 대놓고게이트 한번 가보자 어 이티형 개작음 뭔소리야 어이 뭐씨 뭐 뭐 미씨발 뭐 내꺼 재받냐 뭐 뭐 30cm 자로 재봤어 쟤끼야 뭐 갑자기 개작다는게 왜 나와 저거야 자아 이겼다고 막나가네 한판 이겼으니까 막나가야지 쟤끼야 아니 뭐 그 뭐 지고있을때 막나가냐 이기고있을때 막나가야지 자아 없구요 여기다 우리가 딱 B일 왔어 B일 왔어 그렇지 샬라발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바랄라 샬라 바나나 바나나 구ý 잘 돌려야되요 여러분들 자아 가정아 미안하다 형이 승리를 가져가야될것 같다 안되겠다 자아 이게 대놓고 게이트를 할때는 어 이렇게 팔로도 어 쭉 지워주면서 자 앞으로도 잘 돌려야되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람이 게이트를 여타지잖아 이러면 실수야 왜냐면은 제가 두번째를 여타지을거거든요 이러면 또 길막돼요 정말 개같은 위치에 게이트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거는 자아 여기도 밑에다도 게이트를 짓습니다 개같죠 옆같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잘해 와중기 잘한다 잘 막는다 이거 잘 막네 이거 잘 막아 와중기 잘하네 야 이거 쎈데 어 야 막히겠는데 이거 내가 왜이렇게 잘해 이 가라 이거 긴장했는데 아까 긴장 풀렸어 지금 큰일났네 긴장 풀렸어 지금 집중이하겠다 디티야 막나갈 때가 아니야 지금 저기 게이트 위치 안좋은데 이거 깨지면 위에꺼 안돌아가는데 아 이거 배프를 쬐야되지 지금 팔로 쬐야되게 생겼네 아이씨 자 운영가도 다 먹는데 팔로팔로팔로팔로 찌자 그냥 깨끼더라도 팔로찌자 이렇게 자 돌아와 에 돌아오고 에 막자 막아보자 한번 하나 둘 밑에꺼 그럼 위에꺼 자 빼고 자 밑에 돌리고 이쪽 팔로 완성 자 빼고 빼야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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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 이거 안돌아가 에 위에꺼 돌리고 자 어 이거 진로 어디갔어 설마 내 본집 자 본집 바꾸기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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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좋은데 이거 지키러 가요 에 이건 지키러 가요 이거는 제가 남는 필요가 없어 이거 내가 프로가 졌기때문에 지금 지키러 가야되 이거 못막아 에 내가 저 어 이거 여기 있으면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키러 가는게 맞아요 에 지키러 가는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켜 다 다 다 다 다 다가 에 다가야되 종립 다 빠졌기 때문에 이거 막기만 하면 저거 막기러 아이씨 화종이 판단 진짜 기가 막힌다 이거 나쁘지 않아서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많이 당해봤었기 때문에 막으면 되요 에 저는 막겠단 생각 화종이 뚫겠단 생각인데 됐다 여기서 자 어 종아 형 좀 봐줘라 좀 어 도망가면 되지롱 넥서스 깨야지 그러면 에 자 넥서스 깨죠 넥서스를 깨는거 랑 그죠 자 질러 더 많다 내가 응 질렀어 질렀 질렀을 때려요 질렀 질렀을 때리는게 이득입니다 여러분들 자 질렀 자 질렀 자 질렀 황종이 질렀타나 놀죠 자 이러면서 질렀타나 어 자 그러면 제거했고 자 불을 뭉쳐주면서 싸우면 이기자 막겠단 판단 기가 막힐 렁 추가 타이밍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만약 본질이 있었으면 못 막았는데 아 제제에 4강 가자 안녕하십니까